흔한 이야기 오 씨 대미님 꼼수 쓴다고요? 우리도 알아봅시다 공작 그만! 아이고 나 선물 하나 꾸겠어 가슬레이어 신들을 죽일거야 이 신 개 툰이님 원래 잘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우여곡절이 하나씩 있어 그런거야? 내 생각에는 죽졌어 어 잠만 수박있다 나한테 툰이님 그거 일단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일단 갖고 있어 어둠의 조직 갓슬레이어에 가입하실 동료여러분 모집합니다 잠깐만 거기다 치면 안되지 거기 치면 우리 우리 그냥 사형이요 어쩔건데 여기 어둠의 조직 갓슬레이어 구경왔습니다 지금 갓슬레이어면 신을 죽겠다는 얘긴가요? 뭔소리에요 슬레이어는 그 신을 리스펙한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영어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뜻을 잘 모르거든요 어? 아닌가? 아닌가? 아 죄송해요 저희가 가방끈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둘 다 고졸이거든요 맞아요 아 예 고졸이면 겁나 높잖아 수고하십쇼 갓슬레이어 아 예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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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허락받았음 갓슬레이어 누니님께 관란할거냐고요? 한번 여쭤볼까? 뭘? 누니님한테 좋아달라고? 어? 정말 구도 나쁘지 않은데? 누니님한테 같이 신잡자고 할까?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누니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음 무슨일이에요 무슨일이에요 저의 진짜 신 예쁜새끼 왜왜 무슨일이야? 하하 우리 어둠의 조직할라고 몰래 농사도 지어보고 했는데 우리 농사 다 개차반치고 도망갔어 도와줘 우리 좀 그 내가 벼슬.. 벼슬어치보다 권력이 높진 않아서 그 어? 김탈알! 트위나 똑똑하지? 김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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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계세요? 저희 지금 298에 490인데 김탈알! 그 좌표 한번만 나한테 개인 디코로 주실 수 있어요? 네 그쪽으로 봐서 또 음 합류좀 하게 누니님 그것만 알아두세요 네 씨는 개인주의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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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투디님 이거 좋았다 이거 김탈알 당신 천재야? 트위나 이런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가 어디계세요? 양반님 저희 지금 진짜 3개 발견했거든요 맞아요 악당기옥 오졌다 진짜 더 맨 떠는거 같은데요 더 맨 사탕수수 캐는건 되는데 다른거 하나도 안되네 사탕수수도 안 캐지는데 노 노 노 캔의 법 있어요 헤이 우리 김탈알이 해냈어 보여드려? 오케이 해봐 김탈알 보여줘 보여줘 아 아 아 와 요렇게 왕눈이 왕눈이 우리 우리랑 같이 가자 오케이 저희랑 함께하면은 이정도는 됩니다 사실 저 세력이 조금 있어요 어? 이미 있다고요? 이미 있다고요? 있는데 누구랑요? 약간 아 얘기할 수는 없고 확정은 아니고 아 나 꼬리잡기 할 때 이런 말을 준네 많이 들었어 확정은 아니라는데 준네 뒤통수 맨날 쳐맞아가지고 맨날 아 근데 일단은 일단 투디님을 신뢰를 못해서 내가 인식으로 딱 말해요 응 딱 말해요 누구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아이 그럼 내가 아는 사람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별로 안될 뿐이야 아니야 안돼 나는데 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아니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제 소리하지 마 없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 아니야 아니야 이름을 말해봐 누군데 이게 아직 확답은 안 났고 재료니 잔만 아 재밋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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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밋니 연빈님 재미 연빈님 재밋니 나 이거 안 돼 연빈님 연빈님을 믿어 이 사람아 날 안 믿어도 좋아 오케이 난 여기서 우리 갈라져도 좋아 근데 연빈님 믿지마 음 어 난 여기서 얘기 끝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연빈네 어 잠깐 어 여기 계속 통화중여가지고 나도 누네님만 통화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올라갈게요 우리 우리끼리 얘기해야죠 저희는 예예 데려가십쇼 안녕히 가세요 네 타나님도 나중에서 한번 봬요 네 네 나중에서 오세요 네 네 봤지 저 저 저 능구렁이 같은 사람 저저저저 나중에 타나님도 한번 봬요 타나님도 한번 봬요 타나님도 한번 봬요 아주 그냥 능구렁이 같은 사람 저저저저저저저저 나 방금 여우를 본 걸지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휴 퓨님 10분 남았거든 내 생각인데 이거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세력을 모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 사람들 만나서 어 그럴까 우리 지금 이미 컨셉질 준냈는데 이거 받아줄까 이거 이미 다 소문났나 어 그치 이미 컨셉질 준냈는데 받아줄까 그러면 남은 방법은 정말 그 분밖에 없어 음 그 분 누구지 케빈 갔다올게 갔다와 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예 상인님 바쁘신가요 갑자기 말투가 왜 이렇게 공손해지셨습니까 그 긴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죠 뭐죠 어 제가 말입니다 호박 씨앗을 찾았습니다 하하 어디에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는걸 그 폐광에서 찾았는데 근데 일단 씨앗 같은 거는 일단 우리 그 상인님께서도 많이 구하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근데 호박 씨앗은 구하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공유해드리긴 좀 그렇고 그 호박파이 만들 수 있는 재료만 어떻게 좀 서로 도와주실 수 없을까 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그냥 호박 그대로는 별로 안 비싼가 호박 그대로는 전혀 안 비싸죠 호박파이 그 1량이거든요 선생님 1량 제가 계산해봤는데 200세트더라고요 처리 100세트 100세트 호박파이 1개 철 100세트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참 아주 구미가 당기실 것 같아 가지고 연락드렸는데 뭐 어떻게 협업하시겠나요 협업이라 예예예예예 근데 그 상인님 예 상인님이 그 여간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 내가 또 뒤통수를 먹고 살았지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해서 예 내가 또 마음먹고 약속하면 또 그거는 절대 내가 깨질 않지 오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실내를 한번 쌓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상인님 그러면은 예예예예 내가 다음 주면은 바로 내가 땅을 살 수 있네 시작하자마자 거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게 하면 호박을 내 땅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키우세요 그럼 내가 호박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아주 달달한 제안 이게 시작은 약간 뒤近은 구릴번호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합법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땅 깔고 연락하겠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고이 간직하고 있겠네요 상이님 11 имеет 그래도 구미가 좋은 제안이 온다면 혹시 모릅니다 상이님? 알겠네 아 알겠네 예예예예예 어... 여보세요? 그... 응 한월씨? 응 우리 일단 호박씨앗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 쓰읍... 뭐지 gods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